야 게임 쉽지 않아! 여긴 너무 쉬워! 게임 쉽지 않아! 여긴 너무 쉬워! 내일 이제 우리 또 그게 뜨니까 그렇죠 열방전 공지 근데 변수로 진짜 박재박을 못 쓴다던지 박재박 못쓰면 얘나가 와야되던지 그러면 팀 살균이 새로운 해야될 수도 있어요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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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탐캔디한테 복 받으실 거예요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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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티라노사우루스 우리 우주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왜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우주가 굉장히 좋아한다 우리 어떡해요 공지도 전에 합숙컴퓨터 주문하는 크기가 있다 제가 옆에서 봤는데 상윤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팀을 위해서 350만 원을 썼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진짜. 나갈 사람 나가는 걸로. 아니 근데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해. 이게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는 이게 뭐 서로 같이 하기로 했고 같이 안 하기로 했고 이런 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팩트는 누군가는 나가야 돼요. 팩트 알려줄게. 일단 여기 소식 10 가성비야. 인정? 네 인정. 여기는 여기 오히려 핵심이야 지금. 우리 셋 중에 한 명이 나가야 돼. 그게 맞아요. 누군가는 나가야 돼. 이건 맞잖아. 그래 누군가는 나가야 돼 맞아요. 이건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 셋이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셋은 뭉칠 수가 없어 일단. 나 나가라는 건데 지금. 아니 아니 아니. 만약에 여기 상윤씨가 나가게 되면은 그 멸망적 기간동안만 나가주실 수 있어. 아니 그러면 타요 형 앞에 있고 우리 크로마키 뒤에 있을 테니까 크로마키 내리면 남는 사람이랑 하자 형이. 헤어진 다음날 네 목소리 없이. 아 나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처음 한 번 여기 속에 들렸어. 누가 온 거일 수도 있어. 열어봐도 될까요? 뭐를 불러도. 저기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한 명 있어. 딱 한 명 있어. 정확히 이 자세라고 있어. 공개합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정책이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상상도 못한 정책이거든요 여러분들. 나 진짜 나랑 할 거야. 당신이랑 할 거 아니었으면 시작도 아니었어. 난 진짜 흉대하고 있었어. 난 근데 얘네가 갔다고 하면 나 얘네한테 진짜 좀 화가 많이 갔대. 어떻게 하지. 나는 이번에 그냥 푸시고 싶은데. 진짜 열 받은 거 같은데. 여기 살고 있네. 원주민 분이 한 분 계신데. 소개해도 될까요? 원주민 누구. 아 그럼 원주민 분이 계신데. 뭐야. 그럼 팀 새로 할 거야. 어? 상호 형. 어? 우리 처음에 같이 하기도 했잖아. 아 지랄하지마 안석아. 아 이거 쿼드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시발 뭐야. 근데 소름 돋는 거 알려줄까? 걔 진짜 문 열고 갔어. 어? 집에 갔다니까? 코드. 코드 공지로 보라는데요? 46분이면은. 아 진짜 갔다니까? 아까 형관문. 여기 뒤에서 공지 쓴 거 아니에요? 형관문. 들릴 때 진짜 갔어. 송씨. 송씨 3점 있대요. 여보세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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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랑. 저희랑. 그냥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진짜 간 거예요? 아 네. 지금 택시를 받습니다. 지금 깜빡이 소리 들리는데? 아 이거 일부러 입으로 낸 거 아니야? 잠깐만.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일단 좋은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요. 멘트는 받았습니다. 끊을게요. 됐다. 아니 근데. 근데 형 냉정하게 말할게. 형이랑 하는 거 좋고. 우리 같이 하는 거 좋거든? 나 좋아. 근데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 성적은 서로 내야지. 재밌단 말이야. 그치? 그것도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림 한 개만 그려보고. 그러니까 해봤는데. 각 사이즈 나오면 하고. 아니면 진짜 빠이빠이 하자. 이게 서로 그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 잠깐만요. 코드 역할을 마린이 하면 되는 거고. 박재박 역할을 수익이 하면 되는 거고. 야 여보세요. 수의사. 약간 갑질해. 어? 잠깐만. 어떻게. 갑질해? 원한다는 식으로 하지마.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강릉에. 강릉 가서 너를 되게 좋게 봤어. 그러니까 남들은 다 내 얘기 무시하고 할 때. 너는 끝까지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호응하고. 내가 뭐 말하는 구도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반복 질문하고. 넌 실력이 좀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내가 딱 들어서. 내가 하나 제안을 할게. 너 무슨 제안이지? 너 멸망전 혹시. 우리 팀 미드로 한번 해볼 생각 있어? 없어? 어 좋아. 그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너한테 제안을 한 게 아니라. 너가 들어오고 싶어 한 거야. 이걸 확실히 해야 돼. 너가 여기를 되게 원해서. 너는 그러니까 을로 들어와야 돼. 아 그 전주야 살려 있어? 어. 너 약간 막 짓을 하면 짓고 그래야 돼. 너 뭐든 할 수 있어 우리를 위해서? 어. 뭐. 야 10시에 일단 스크림하자. 좋아. 야 10시에 스크림 한번 해봐. 오 좋다. 너무 좋은데. 그럼 비키니도 되나? 벌삭비 혹시. 하하하하하하. 얘네도 일자로 오는 것 같거든? 무빙이 너무 나오고 싶어 하거든? 이 라인까지만 봐주고 안 오면 가도 돼. 형. 라인 당겨 봐. 라인 당겨 봐. 라인 당겨 봐. 해봐 해봐 해봐. 기다려봐. 형. 와서 박아보자. 이거 지금. 아 봐. 아 봐. 아 봐. 이 쪽으로 때면 돼요. 이쪽으로 때면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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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아리 안보여요? 아리 내려갔다 아리 내려갔다 바로 와서 벽궁 딱 박으면 될 것 같아 어 나 빨리 바로 박아야 돼요 너를? 빼고 제발 나이스 타이어야 형 두 껄까지 먹어도 돼요 내가 치고 있다 싸움하자 이거 나 궁 날려줄게 그냥 그쪽에 기다려봐 날렸어 뭐야 이미 먹었네 싸움하자 싸움하자 비애고 볼거야 비애고 시원하게 맞춰버렸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타이어 용가지 말고 우리 위쪽 정글로 미드 조심해 미드 건다 얘네 가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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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베 받을게 되나? 여기까지 할게 지금 봐봐 상황이 이렇게 잘 먹어놓으니까 쉽잖아 게임이 맞춰 에시 맞춰 나 갈게 저 펠 없어 너한테 써 너한테 써 나 좀 멀어 천천히 해봐 빼야될 때 빼야될 때 가줄게 가줄게 아 있습니다 할만한데 근데 나 날릴거 아 이러면 안되겠다 펠 찍었다 어 펠 찍었다 애들 빼야될 때 여기 앉아 갈게 갈게 너이스 나 멀어 조심해야돼 옆에 옆에 아리 빼봐 죽었나? 아 죽었어 아 덫이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덫생각을 안했네 피에고 밑에 봐 아리 궁 빠졌어 나 텔덱이네 나 궁 팔쳐 오면 싸움 보자 나 텔덱 여기 안 쫄아도 돼 안 쫄아도 돼 아리 자신있게 간 거 보니까 비에고 붙인 거 같은데 아리 무빙 해줄 수 있어? 세주언이 붙어있다 안 쫄게 안 쫄게 쪼지마 지금부터 안 쫄아도 돼 땀 건다 이거 아기 아기 갈려 아기 갈려 어 뭐야 아무나 세주 세주 나이스 아기 갈려 내가 한 번 날렸어 아 나 이런 거 뒤태 보고 다시 싸워도 돼 다시 봐도 괜찮아 보이긴 한다 우리 캣틀 속본래요 아 캣틀 맞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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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틀 속박 글루 잡았어 야 바로 할래 어때 그냥 캣틀도 집 가야 되긴 한데 아론은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하지 말자 따이브아 까지 눈치 봐보자 캣틀 노플이야 이거 나 캣틀 한 번 볼게 캣틀 한 번 볼게 노플이야 이거 나이스 바론 가자 바론으로 깨고 이거 깨고 깨고 근데 마크하긴 해야돼 나 궁 있어 괜찮아 야 창현아 너가 나가던지 이거 봐봐봐 뭐야 이거 아 까비 뭐야 이거 두리 치고 있었네 용가대 용 손으로 나온다 외비 쪽 가는거 같은데 야 야 야 야 야 근데 궁 완전 잘못 쐈어 야 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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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집 갔다가 텔 볼 수 있거든 쌍각 좋으면 더 봐도 돼 아 진짜 뭐지 도착하다 형 아들 여기 나 여기 여기 궁 쐈어 궁 썼어 일단 우단 나 공대 나 공대고 나는 못 살 듯이 없어 해야겠다 그만하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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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어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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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빼래 빼래 버려 버려 다 죽었는데 나 죽는다 이런게 아 이게 아 내가 그냥 피할 걸 그랬네 줄 건 없어? 줄 건 없어? 나 텔 있어? 나온다 나오면 보자 아 그럼 돌아 있을게 나 돌게 안 라이브 타 안 라이브 타 아 지지해 받아줘 받아줘 나 죽어서 뺄게 못아주나? 빨리 잡았다 잘 잡았다 잘 잡았다 나 죽었긴 한데 너 방금 버스로 플래스 쓰는 거 더 플래스 쓰는 거 너 존나 섹시했다 그냥 더 밟아봤어 플래시로 밟아주려고 한 건 아니죠? 이게 말이 돼 그게? 밟아주려고 했어? 아니 그냥 그 B에고 속박 맞추려고 풀다 밟고 아 미안해 과대 해석했어 쪽쪽 가자 이거 X 그냥 구입 봐봐 봐봐 쌌거든 어 어 나이스 뺄까? 계속해? 밀어? 여기서 대신해주자 응 서로 간 보면서 잘하자 맞아 궁 쐈어 나이스 나 틀 쐈어 노플 노플 나 바텀 깰게 나 궁 4초 궁 4초 오다가 오면 갈게 오면 갈게 오면 갈게 자 여기를 쐈거든 쏘가 안되면 정비하자 어 말자 웨이브가 조금 며기서 어 나 알아서 할게 난 신경쓰 한번 볼게 버스 맞아줘 어 아니 너무 들어가는데 아니 우리 천천히 하면 되지 않아? 천천히 하는건데 어? 문 먹자 미드에 궁 쌌거든 여기 궁 한번 쌌다 여기 여기 하지마 봐 나 궁 20초야 20초 좀 덜거든 빠져려야돼 나 이거 열차면 비에고도 볼게 가인이야 비에고 형 포핀 나가도 돼 포핀 나가도 돼 나 이쪽에 왔다 아 이거 죽었다 이거 리탄 죽었어 빠지면서 해야 돼 빠지면서 할만해 가이팅 해봐 나 궁 금방 돌아 내가 붙어 아니 조심해 아 천천히 천천히 싸움보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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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틀 노플 여기 비에고? 비에고 구발받고 했어 케틀 볼 수 있네 지금 못 빠져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대단해서 끝내러 간다 나도 틀렸어 경호 미디어 탈지 게임 끝 와 애쉬 개사기다 애쉬 개사기야 그냥 와 잘한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 일단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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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갖 고마워 에어컨 아멘